파워로 보이스 시안 사월의 소리 비가 그치지 않는다 아직도 조금은 차가운 봄의 공기 하지만 올해도 어김없이 찾아왔다 계절이 벗기는 바람이 바람이 흐르는 가운데 봄의 기운은 식물에게 새로운 생명을 불어 넣었다 생명의 바람이 사람의 눈에도 들어왔다 새아는 잎과 분홍색의 잎들이 흔들린다 올해는 벚꽃이 만개한 풍경을 볼 수 있는 곳이 드물다 여느 때보다 차갑고 많은 비에 꽃잎은 원래의 형태를 이루기 어려웠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어려움 속에서도 피어난 벚꽃의 색은 더욱 하얗다 곤란을 극복한 사람의 얼굴처럼 창백하다 피를 빨아들이지 못한 굵은색처럼 올해의 색은 더욱 아름답다 계절의 변화를 알려주는 꽃잎들 우리들에게 시간의 흐름과 장량과 다른 희망을 알려준다 그들이 만들어 준 꽃길 위에 발걸음을 옮기며 올해의 나머지의 시간에 달려갈 숨을 고른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